양 300m 올림픽공원 쌍거리에서 천호사거리 올림픽대교 반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오라반 1km 앞 60km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 오다. 조치 하다보 움직이는 수 있고 아이고 올림픽공원입니다. 운동은 전킬이 들어가고 있어요. 운동하고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. 가야죠. 사무실에 있다가 나왔죠 운동 한바퀴 뛰고 서울이요 분위기 좋죠 엄청 좋죠 아 좋네요 그나저나 산악해 못가서 어떻게 해요 옷을 싣다 버스들만 댕기는 차선이오다 굉장히 멀거려 끝에 아 이거 아 이거 안 돼 안 돼죠 욕해요 소름풀 극물을 뭐 설렁성화 등산감 집에 동급하게 무슨 어쩔서 뭔가 화장이 생겼으면 그럴까 가정사 아니면 놀러가는 것을 바꿔달라고 하면 명분이 안 쓰지 아니 주일날 근무 안하고 교회 간다 하면 미친놈 너무 많죠 그게 식당도 다 쉬고 예전에는 그랬어 주일날에는 식당도 하면 안 된다 가게도 하면 안 된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약 300m 앞 풍납사거리에서 유턴입니다 3.3%면 소득세 아니야? 소득세 10%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 그것도 수익이잖아 수익의 10%면 거기다가 11조만 하는게 아니고 절기마다 감상금 한달에 한 번씩 월삭기도회 월삭기도회도 한 번씩 있지 월삭기도회도 있지 또 뭐 감사 행사 있으면 찬조해야지 찬조도 해야지 물건 10에 20조 30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딱 보통일 아니지 아이고 이웃들한테 나눠줘야하는데 그치? 그 좋은거 좋은거만 좋은거만 갖다줄거 아냐 흠있는걸 안 갖다줄거 아냐 좋은거 그치? 그런거 태우는거보다 그쵸? 싹 갔다가 못먹는사람들 못먹는사람들 굶어죽는사람들 갔다가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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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거시기한거 그거잖아 뭐 좀 거시기하면 2단이라고 화형시켜 옛날에는 아니 하성연할때가 없잖아 종류가 상위법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카다